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쌀가루밍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오르몬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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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맛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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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맛 치킨과 치킨이 많이 남아있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치킨은 치킨이 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뱅뱅 쫄깃쫄깃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